오늘은 한 땅 치웠다 했더만 또 얘기가 안 한 점 있네요 2분 지옥주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이쁘라 어린이 이쁘게 생겼다 아이고 고맙다 이쁘게 생겼죠 아이고 고맙다 이쁘게 생겼다 제가 또 아름다운 작품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진짜 너무 아름답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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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er 여기도 비가 없게 이쁜 호랑이 새끼가 또 한정 보이네요 아유 귀엽다 아유 진짜 웃겨 생겼다 호랑이 새끼가 너무 잘생겼어 제가 한 번 더 보여 드릴게요 진짜 귀엽고 이쁘죠? 너무 귀엽다 이쁜 호랑이 새끼가 너무 귀엽죠? 이쁜 호랑이 새끼가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잘생겼네요 아유 귀여워라 귀엽다 귀엽다 이쁜 호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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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